MEBG에 의해 KING KING 템프로 못 쫓아가는 경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리산드라가 HCC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기는 한데 줄어들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그런 위치를 속도를 내는데요 마텔 없는데 분신은 빠졌고 들어가면서 그냥 수를 마무리할 생각인데 이 다음에 그럼 핑퐁이? 와! 도란을! 도란이라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초비가 넘어가면서 넘어가면서 다시! 더블킬! 그리고! 아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와! 그리퍼를 장착! DRX! 조비! 조비! 조비 상 떴습니다! 자, 반격준비에 길을 열고요! 공룡입니다! 캐리아! 데프트 좀! 데프트 좀! 아니, 다시 캐리아 좀! 이거 패배하면 샌드박스랑 차면서 전멸 샌드박스랑 성적이 똑같아져요 뭐라도 거둬야 되는데요 버스트! 버스트! 표시 쪽으로! 그래서! 하나 잡았고! 경기도 좀 긁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르블랑 한번 꽂아내면서 도란 전멸 빠지고요 서레온 프린스 그러면서 바드 앞에도! 네! 오면서 하나 더 잡자! 서레온 프린스의 반격! 그렇죠 여기는 많아요 분명히 반절금으로! 트리거도 한번! 우리는 서레온 프린스다 일방적으로 맞다가 지진 않는다 안되면 되게 하라 그렇죠! 될 때까지! 이건 진짜! 꽂아놓고! 주계의 안다르블랑! 은파가 치고요! 어떻게 보면 전멸 쏘! 인지하고 이제 드리블을 하고 있죠 도망만 나뉩니다 상대! 정조주! 정조주 일격 지원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다가 이상한 그림이 나왔죠! 자 이런거라도 얘기하셨는데 르블랑 다시 오고 있는게 그래서 아니면 땀이라도 땡겨졌구요 어공 자 이 수가 빡 밀러가 밀고 나가네 그 다음에 도란이 도란이 앞에서 싸움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요 도란이 장식 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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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라인에서 혼자 맹활약해서 그렇죠 용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aring 소파 걸렸죠 미키 뒤로 빠지기 가쁩니다 기본이거든요 전동toi 리싱 전면 없는데요 대신 미키가 죽어라 미키가 대신 죽으면 골 날아 더더골 summar 도란이스가 죽을게 대신 죽는게 아니다 다 죽인다 다 죽는다 아 죽습니다! 디디빨! 과느라켓! 미아! 집어! 타워 나갔고요! 미아 맞았어요! 미아 죽었고 두 곳도 그냥 위에서 돌았죠 풍래 터졌는데 한 번 더 바꿉니다 아.. 17분이에요 현재! 와 원래 DRX가 17분! 기록! 전령도 있어요! 너네 빨라봤자 20분 되잖아 이거 깨진 거 그 경기는 약간 좀 프로 대 프로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네로 치고 엄청 빠릅니다 현재 서레온 프린스도 계속 나와요 트리오 또 나왔고 표식이나 잡아보자! 표식 잡았다 서레온 프린스! 그리고 트리거의 맹렬함 반격! 정말 이 굵직굵직한 사람 뛰거든요 지금이 너망하면서 네부터 탈자! 그래도! 서레온 트리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까요? 서레온 프린스가 네! 어이! 그냥 얼음물을 확 끼워줬죠! 아.. 안 돼.. 정답에 가까운 플레이인건 맞아요 그렇죠 서레온 프린스가 하는 플레이가 어차피 라인 관리하고 그래봤자 지금 명상 해 봤다가 진짜 안돼 이거! 같이 다녀야 됩니다 트리오 네 따로 다니면 안돼요 찍기만 걸면 어떻게 맞아주는거지 아니 모란범 하고 서레온 입장에서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미아 죽으면 안되구요 야아아아아아아아 기록이 우리가 23분인가 뭐 그랬죠? 최단 경기의 기록은 21분 38초였는데 아버님 본인들이 또 깨서 깨뜨리지는 못하게 됐구요 그러면 탑 끼고 한번 어떻게 미키 체력이 많이 빠져서 한 발은 버틴다 미키는 죽었고 신질랑은 아아 왜 다 죽어요 그리고 뭐 크게 어헝 싸우는데, 맞춰라! 표식 살았고요! DRX DRX 22분! DRX 페이스 굉장히 좋은데요? 처음 새 매치는 꾸역승이었어요 막판까지 가고 있었고 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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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승승 승승! 오늘도 승승! 세트 7연승 매치 지금 6연승을 기록하게 되는 거거든요 활력 지세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나와! 죽였으니까 아무도 안 나오죠 그래서 나오면 또 죽이니까 넥처스 깨면서 질리! 여섯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와 포탑 오브젝트 하나도 안 좋네요 그렇죠 일방적인 게임이지만 데프트 선수 최대한 덜 쉬고 때렸죠 디켓 전에 그 점